오늘 지점법회는 단상위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부대체티리랑 부대위에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좀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추운데로 가고 저희 너미야 졸리에 취재해 봐주신 기자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미야 졸리에 며칠을 맡은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너미야 졸리에 있어서 차율 역할을 맡은 기용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미야 졸리에 있어서 분할을 맡은 정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미야 졸리에 있어서 봉준호 역할을 맡은 최영예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시경 교수 역할을 맡은 한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미야 졸리에 있어서 이수지 역할을 맡은 동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부수님씨까지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점심도에 질문을 할 시간을 드릴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부수씨는 이영희씨와의 호흡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아무래도 처음에 리딩할 때 처음 뵀었는데 조금 서로 낮도 많이 가리고 차가운 이미지가 있어서 괜찮을까 싶었어요. 사실은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정말 따뜻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배려심이 많아서 사실 촬영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마음, 심적으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심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호흡하면서도 제가 많이 기대서 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현장 분위기 메이커여서 되게 장면을 많이 치시고 저희는 낮 좀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작품을 하는데 되게 고맙고 엄청 행복했습니다. 네. 행복한 배우임을 알았다는 얘기를.